매력이 아닌가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매력있는 노래를 불러주실 매력적인 가수분들의 무대를 소개해드릴텐데요 이분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철철 넘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놈의 정의 주인공 강철씨를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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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보면 화가 난다 미워서 아니야 여도 아 그 다음에 첫 정때문이야 타인 저 침 탈 자 시 어디 너뿐이더냐 사랑이야 싫으면 되지 그 놈 맺혀 잠깐이야 그 놈 맺혀 미치도록 화가 난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날 띄우쳐 적댕이야 적을 잡고 우는 내가 미워서 눈물이 덮을 달이네 아픈 사랑 달래는게 어디 너뿐이더냐 마음이야 마음이야 달래면 되지 그 놈 맺혀 정때문이에요 그 놈 맺혀 정때문이에요 그 놈 맺혀 정때문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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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때문이 정때문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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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초하니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빗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화면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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